자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2022년도 합격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개요. 에너지관리기사 실기시험 개요를 보면 필타평으로 18개가 출제가 됩니다. 동영상 없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필타평에 맞는 학습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그 출제되는 것은 기출 유형이 한 70% 새로운 문제 한 30% 적게는 2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용은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21년 1회, 2회, 4회 이렇게 보시면 이랬대요. 단답형 3개, 서술형 5개, 그 다음에 계산형이 10개가 나왔는데요. 비교적 계산형 이 안에 보면은 좀 약간 디피컬트한 거 어려운 거 이것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약간 있었다. 그래서 이제 2회 때는 이걸 좀 줄여가지고 단답형 3개 그대로 가면서 서술형을 좀 늘리고 계산형을 좀 줄였어요. 했고 그 4회 때는 단답형을 이게 특징이 뭐냐면 단답형을 3개에서 6개 이렇게 늘리면서 서술형을 좀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형은 이거 1회 때 2회 때 하고 중간 정도 갑니다 하면서 9개를 놓는데요. 근데 조금 중간 측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2개 또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2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2개 내지 4개 정도 느끼기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향은 22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는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라는 게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뭐 인생은 공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공부라는 게 여기서는 뭔가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의 공부는. 여기 목적은 뭐죠? 고득점이니까? 고득점.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이게 커트라인 이래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상대평가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목적은 뭐죠? 자격증 취득입니다. 자격증 취득인데 이것은 이 개념은 필기 때보다도 더 중요해요. 사실상. 자 그래가지고 고득점에서 애를 먹지 말고 합격을 하자. 그래서 어떤 애는 그래요. 어떤 커트라인 있잖아요. 이게 한 감옥으로 돼 있잖아요. 60점 넘으면 되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60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90점, 90점 맞기 힘든데 사실은 90점 맞았어요. 어떤 분은 보면 이제 여기에 59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분은 어떻게 된 거죠? 1등이에요. 1등. 어떻게 하죠? 1등으로 떨어진 거죠. 이 분은 뭐죠? 60점. 1등이 아니라 뭐예요? 꼴등. 꼴등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그의 점수가 이 분은 91점으로 할까? 91점에 91점보다 더 맞은 사람이 없어. 그럼 얘가 1등이죠. 1등.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가끔 신문에 다른 자기점들면 기술사로 했고 1등으로 합격했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이상한 얘기예요. 공개도 되긴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거 되게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라고 합격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실력도 평가하지만 실력을 물론 평가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까 그렇게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기사가 아니야. 에너지 관리 기사가 아니야. 근데 이분은 기사고 이분도 기사죠. 근데 필기시험에서 이 사람이 1등이잖아요. 이 필기시험 자체 실력이 좋죠. 근데 실무로 들어가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나 이분이나 그 다음에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능력이. 이분이냐 이분이냐 뭐죠? 당신은 에너지 관리 기사 이제 초보야 잘 좀 줘 너는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공부 하다 보면 고득점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평균 60점 이상 넘으려면 일단 많은 점수 가져가야 돼. 하면 여기 이제 뭐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은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 스타일 자체가 퍼펙트 한 것을 많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쓰레기 요청하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로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계산형에서 두 개에서 네 개 사이에 어려운 게 나오는데 물론 이런 어려운 걸 해결하면 문제 해결했다고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여기 단답형 서술형 있죠. 여기서 많이 맞춰주면 여기서 쉽게 쉽게 반타작을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공부 공부할 데 있어가지고서는 합격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지 고득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득점도 좋지만 합격을 위한 목표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도 문제가 두세 개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 시간이 남으면 푸시고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가 있다. 고난이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풀어야죠. 이거 잘 전략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기초광이 이거 했던 거죠. 필기에서 했던 거 그리고 이론 완성 예상 문제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엄선했다. 기출문제 되게 중요하죠. 최소 트렌드를 강구한다. 최근 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요약집이 있죠. 중요 내용 중에서 놓치면 안 돼. 필수된 정리한 핵심요약집을 신청하셔서 받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광이는 배우라 채취한 거고 핵심요약집은 히든카드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을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언제부터 공부하느냐. 시간 많이 나오면 여기 보면 시험 1.5에서 2개월 전부터 실기공부 할 수 다 돼있지만 시간 많이 나오면 그 전에 해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최소한은 최소한은 시험 1.5개월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 이때부터 실기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전제하는 것은 필기 때 했죠. 했던 거 있죠. 그것에 실기 좀 치중할 수 있다.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전제가 돼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실정과 동일하게 꾸준히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출문제 딱 보고 내가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론이나 법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키워드 위주로 준비하고요. 자주 출제되는 계산 공식이 있죠.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이라는 생삼으로 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1, 2, 3, 4 중에서 우리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써야 되잖아요. 1, 2, 3, 4 다음 중 틀린 것을 하면 만약 틀린 게 4번이야. 그러면 이게 출제가 다음 중 맞는 것을 3개 쓰세요. 이렇게 하면 1, 2, 3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지만 필기 내용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공부 때 기초를 탄탄히 해두시면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죠. 단답형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득점 전략 문제예요. 그렇지만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어요. 단답형을 우선 학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필기 시험보다 출제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학습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죠. 기본적으로 보면 1 필기 때 보세요. 1, 2, 3, 4, 5가 있죠. 필기 때 1 연소공학 2 연력학 그다음에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연소공학 있죠. 이거 하고요. 5의 이게 뭐죠? 설계죠. 에너지 설계 설계 특히 여기서 이제 출제가 개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딴 데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5과목 했던 거였죠. 이것이 좀 우리 실계 때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같은 얘기지만 맨 처음에 했죠. 동향성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제가 두 개에서 네 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난이도. 한병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개념 위주의 학습 그리고 자주 증당하는 공식 이거 암기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최근 과년도 출제 문제 반드시 확실히 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21년도 21년도를 푸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분석도 들어가면 분명히 이게 발견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만 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루틴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득점 들어가니까 그거를 유심히 더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보는데 핵심보다는 좀 참고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과년도 출제 문제 그런 얘기고 자 다음에 수령 대비요령 이것은 개념 이해 특징 장단점 이러한 정리한 바로 자기 노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은 들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영상 도움을 받아서 셀프 파워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자기 노트 항상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는 필기에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공식을 문제 대입해서 계산은 푸는 형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걸 필요하게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 문제 대비해서 연소공학 연력학에 자주 성장하는 계산 공식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령이 있는데 이건 출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된 거를 보면 다수 항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봐 두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 문제가 법령 쪽에서 나온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있어요. 기초 문제 강의한 거 보시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딱 있는데 1부터 18 딱 있는데 16 17 18 오버조 얘를 잘 몰라서 건너뛰었어. 얘를 건너뛰어. 그런데 건너뛴 게 계산 문제야. 계산 전개가 되어야 되니까 어렵겠지만 이런 것도 공식 떠오른다 그러면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답을 기재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실기시험 합격 학습 방법 첫 번째 기초 물리적인 자주 출제되는 내용 완벽히 숙지하자. 그 다음에 중요성 암기 체계적 이해와 접근 기본이다. 그 다음에 셀프 스타디 아까 셀프 스타디 되게 중요하죠. 셀프 스타디 동시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결국 온라인 강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셀프 파워를 키우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무리로 조언드리면 수험생활 동안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유혹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뿌리치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 속에서 에너지 관리기사 자격 취지 두 개의 연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